경찰이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 10명을 검거했습니다. 확인된 피해 미성년자만 모두 133명, 성 착취물은 만 건이 넘었습니다.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. 강원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10명을 검거하고,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에게 접근했습니다. 그 뒤 친밀감을 쌓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 등이 담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뒤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SNS에 성 착취물 제작범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신체 사진을 주고받는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확인된 피해 미성년자만 133명, 성 착취물은 1만 8천여 건에 달합니다. 검거된 남성 가운데 1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촬영까지 했습니다. 경찰은 N범방 사건 이후 조직적인 성 착취물 제작범죄는 줄었지만 SNS를 이용한 개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최근 아동, 청소년들 사이에 SNS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개별적인 온라인 접촉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성 착취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성 착취물 제작범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올바른 SNS 이용 교육과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다양한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방 교육 당연히 필요하고요. 국가나 정부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...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한편, 또 다른 피의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.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